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표 화가 이중섭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중섭은 1916년 평안남도 평원군 조음면 송천리에서 부유한 집안의 이남일녀 중 자남이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외가 또한 상당한 재력가문이어서 이중섭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중섭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시어 가족들은 외가가 있는 평양에서 살게 됩니다. 이중섭은 평양에서 종로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에 다녔고 이곳에서 세용화가 이명련으로부터 미술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명련은 첫눈에 이중섭의 재능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아내 백남순과 함께 이중섭에게 열정적으로 미술을 가르쳤고 이중섭하면 떠오르는 소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 시기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1936년 일본 도쿄에 대입옥구 미술학교에 입학했지만 중퇴하였고 1937년 도쿄 분과학원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 이중섭은 상당히 미남에 운동, 노래도 잘하고 그림 실력도 탁월해 인기가 많았다 합니다. 이곳에서 같은 미술과 후배인 야마모토 마사코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이중섭은 아고리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중섭이 턱이 길어서 얻어진 별명입니다. 이중섭은 마사코를 아스파라거스라 불렀습니다. 둘이 교제 중 하얀 아스파라거스 통조림을 자주 같이 먹었는데 길쭉한 아스파라거스와 마사코 발꼬락이 닮았다 해서 이중섭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마사코도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둘은 얼마 후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중섭은 1943년 기국하여 원산에 치료하게 됩니다. 당시 원산에는 이중섭 형이 있었는데 형의 사업이 번창하여 가족들이 원산에 살았습니다. 이중섭은 가족의 결혼 승낙을 받고 마사코를 한국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 당시 태평란 전쟁 막바지로 지나르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마사코는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배편을 통해서 부산과 서울을 거쳐서 원산으로 오게 됩니다. 이중섭과 마사코는 1945년 원산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중섭은 마사코에게 이남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남쪽에서 온 덕이 있는 여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 정권에 들어서면서 이중섭 형 이중섭이 자본가 개총으로 몰리게 되었고 형이 실종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얼마 후 유교전쟁이 벌어지고 중공군 개입으로 이중섭 가족도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어머니는 실종된 형을 기다리기 위해 피난길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이중섭 가족은 가난하게 피난민으로 살게 됩니다. 이중섭 가족은 1951년 조카가 있는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1952년 장인의 부고로 아내와 두 아들들을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이 국교가 단절된 상태라서 이중섭은 여권이 없어서 일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1953년 이중섭의 친구인 시인 구상의 도움으로 대한해연공사의 선언증을 얻게 되어 일주일 동안 단기 일본 재료를 하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부산, 대구, 통영, 진주, 서울 등을 떠들며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창작활동을 하게 됩니다. 가난했던 이중섭은 은지와라하여 담배값 안쪽 담배를 감싸는 작은 은박지에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1954년 서울에 올라와 인왕산 자락의 누상동의 소설과 김희석과 정치열 집에서 살았으며 이듬해 1월에 서울 미도파 백가점의 전시회를 열어 성공하면 일본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올 희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1955년 미도파 백가점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많은 애호가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열렸으며 특히 소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당시 20점 등이 팔렸지만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중섭은 위기소침하게 됩니다. 서울에 이어서 대구 미국 공보원에서 전시회를 열었지만 전시회는 별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중섭은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중섭은 이때부터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거식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이중섭을 데리고 서울로 상교행하여 수도 육군병원에 입원시켰고 병세가 좋아져서 태어나여 친구들과 자취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린 작품이 돌아오지 않는 가게라는 작품을 연작으로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거식증 탓으로 영향이 부족해지고 황달 증세가 심해졌고 조현병 증세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는 수 없이 친구들은 이중섭을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7월에는 간장질환까지 악화됨에 따라 서담문에 있는 서울 적십차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악화되어 1956년 9월에 운명하였습니다. 생전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이중섭 사후 그의 진가를 인정을 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위대한 화가 이중섭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